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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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 피곤하거든요 잘게요 저희 집 피곤하거든요 잘게요 내 베개 어디있노 베개 여기 있으면 한 요정도 그리고 전자계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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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지 해봐 아 오늘 일찍 방정하는게 미안해가지고 자 뒤에가 피곤하거든요 야 전자계지 한번만 해봐 살짝 흐린 아,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광주하게 가지고 배분 좀 하고 인정? 잘게요 코트 나오잖아 아유, 이 씨미 아유, 이 씨미 됐다 아유, 이 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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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미 양치해라 저 패기자네 파운데이션은 지우자 바지 체인지 체인지 아 진짜 뒤집네 진짜 조용히 하라고 아 저 잔다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이색이 맴매한다 잔다고요 전자기지 되나요 이불은 덮자 이색이 맴매 이색이 맴매 이색이 MBC 오늘은 몇만개 채우기 전까지 노방종인가요? 간곡다 앞으로 봉준이한테 양치질로 접해지 말기 지금은 케린이 육아일기입니다 과연 그는 잠들 것인가? 허담 지은 이은하고 양치 안해버린네 오만 얻다 낯방송까지 유도에 속지 마라 내 끼 먹었다며 양치는 하자 근데 케매니저가 다 만들었다던데 케이 잘 때 코 골라요 결국은 양치도 안하고 파운데이션도 안 지우고 그냥 잠드는건가? 네 몸이 네 몸이 아닌게야 오사진 아 오사진 그는 이 네 몸이구나 오사진 오 우리 케리니 잘한다. 뭐야 단방이야 파티다 파티. 아싸 양치는 시켰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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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차임표 마인드. 좋아요 나이시오. 근데 양치만 하고 파운데이션 그대로 자는건 아니지 파티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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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일어나면 5만개 채워나라 시브레. 파티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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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이씨이 아름다운 히히 모모님 별풍선 282 아안광어띠 이쁘니 근데 미안한데 혀 백태는 닦았냐 예 아 결국 파운데이션은 안 지우고 잤네 파운데이션 보고를 좀 있어요 아 진짜 피곤하다 말 좀 걸지 말아봐 아 이렇게 딱 피곤할 때 이렇게 옆에 팔백에 딱 이렇게 하고 여자친구 나 이따가 여자친구 잠들면 팔백에 사악 빼고 진짜 이렇게 자면서 여자친구 옆모습 살짝 보고 아 머리 싸드머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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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갈 생각하지 말고 파운데이션을 아이씨 이게 누구야 이 새끼야 안하네 아니 어 봉보 형 안녕하세요 주인형 배터리 하나도 없어요 아까 야이로운 상황과가지고 야 봉보 형이 무슨 일 있어요 형아 형아 봉보 형이 전화해달라고 했다고 봉보 형이 전화해달라고 했다고 봉보 형이 전화해달라고 했다고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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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기로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세 쪽 풀어주세요 왜 전화 갑자기 왜요 뭔데 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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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나오 더 안나오 아 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진짜 뭐야 전화 안하는데 봉보 형 봉보 형 봉보 형 전화 안하는데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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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아니 근데 모르죠 저도 뭐 이 시간에 왠 밥이에요 네 저 방금 밥 먹었는데 어 예 형 알겠어요 전화할게요 네 아 이 형 반포동이 있대 아 아 짜증말라고 얼마 전에 봉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얘기한 거 봤잖아 나 요즘 진짜 요즘 봉구가한테 연락 너무 안 드려가지고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 세 시간 다섯 끼 가자 케이야 룸빵 갈댕 가더라도 파운데이션 지우고 다시 하고 가자 아니 뭔 룸빵이에요 반포동에서 밥 먹고 있다는데 미친놈아 아 너무 안달이에요 케이야 증거 린트님이다 뭐라구요? 다시 말해주세요 케이야 증거 린트님이라고? 케이야 증거 린트님이라고? 케이야 케이야 증거 린트 누나야라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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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 누나 룸이 있었대 도하 누나 룸에 있었다고? 국산 자리 왜요? 뭐라오? 뭐라오? 너와 누나 룸에 있었다고? 그니까 그 딱 채팅을 쳐놓고 열 개를 쏘고 바로 입력을 누르면 돼요 어 미안 아 괜찮아요 도화가니 방탕 방암 담바가니 되게 도화인데 좋아해도 계속 자요 근데 봉고영이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는데 나 도저히 못나겠다 잠수탈게요 잠수탈게요 고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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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부님 잠수탈케언 K. 스토크님 별풍선 112 아안광어띠 사이다 해? 야 닌트님 취하신거 같은데 재워드리고 자면 안돼 닌트님이 사랑한데 그것은 인정 자는척하네요 고소할게요 K.야 링트 누나 안재우면 전자녀로 만개 쏠 각이다 입꼬리 골라가네요 고소할게요 잘 짜요 링트님이 잘 자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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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림트님이 미안하대 림트로 마지막이니깐 림트님이 림트로 마지막이래 림트로 마지막У doctr이네요 림트関 vision 림트 tôfeld 림트롆 림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혈은 달고 링트님이 열혈은 달고래 그럼 며칠 있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링트님이 케이팬분들 다들 사랑해요 라는데 늦어서 묻힘 라루땜에 스트레스 쌓였어요 링트님이 나루 때문에 스트레스 쌓였대 아이디가 나루라서 바꾸라나 보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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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보네 어쩔 수 없지 잘자요 다들 담에 만나면 제가 퀵뷰 드릴게요 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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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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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스미 굿바이 케이고추슴 갯바름님이 돼지캐돼지즐 시부레 자라 영원히 자래 모모 누나가 하우 하우 오야스미 되 잔 잔 잔 잔 잔 한글자막 by 한효정 K가위늘리기 10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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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위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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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전